PSR-S970 연주 녹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연주 녹음 방법 녹음한 곡을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그 저장하는 곡을 재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녹음하기 위해서는 USB 메모리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USB 메모리를 악기 뒤에 연결을 하시고 970에는 두 가지 녹음 방식이 있습니다 미디 녹음과 오디오 녹음, 오디오 파일로 녹음이 되는 거죠 미디 녹음은 녹음한 후에 PC의 음악 프로그램이나 악기에서 드럼 베이스 파트별 수정이 가능한 방식이고요 오디오 녹음은 바로 그냥 웨이브 파일로 녹음이 되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되고요 미디 녹음은 또 간단하게 두 가지 녹음 방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녹음할 수 있는 쉬운 녹음이 있고 멀티 트랙, 트랙 별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트랙을 쌓아 가면서 하는 녹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쉬운 녹음 방법과 오디오 녹음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녹음을 하기에 앞서 이제 녹음할 데이터를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연주할 곡에 이런 디스코라든가 이런 음색 이렇게 미리 맞춰 놓고요 좌측 상단에 레코드 버튼과 시작 재생 버튼을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눌러 주게 되면 녹음 모드가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면서 녹음 모드가 대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주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녹음이 끝나면 레코드 버튼을 바로 눌러 주면 이렇게 영어 메시지가 나오고 자 다시 이렇게 플레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주에 대한 녹음과 플레이는 항상 여기 썬 컨트롤러 이쪽에서 하셔야 됩니다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 볼까요 자 이렇게 녹음이 다 됐으면 잘 됐다 싶으시면 이것을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장을 안 하고 악기를 끄거나 이렇게 되면 지금 잠깐 저장되어 있는 그 상태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방법은 바로 위에 셀렉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셀렉터 버튼을 눌러 주면 화면이 바뀌고요 화면 우측 상단에 탭키를 이렇게 눌러서 USB로 이쪽으로 옮겨 주시고 바로 메뉴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세이브죠 세이브 6번을 눌러 주시고 노래에 해당하는 이름을 써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New Song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화면 아래쪽에 보이면 이렇게 영어가 싹 써 있죠 이 영어를 보시고 이 자판으로 아래에 있는 버튼을 가지고 노래의 제목을 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냥 쉽게 편의상 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1 그래서 OK가 8번 위에 거죠 그러면 이제 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녹음 모드를 한번 더 가 보겠습니다 빠져나오시고 아 이쪽에 보면 옛날 그 테이프 그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하좌우로 상 그러니까 이제 그 좌우로 되어 있는 이렇게 테이프 바를 이동을 합니다 001로 이렇게 맞춰 주시면 돼요 그냥 001로 맞춰 주시고 아까처럼 레코드 플레이를 버튼을 동시에 눌러 주시고 이렇게 레코드 모드가 형성이 되죠 이 상태에서 녹음을 한번 다시 다른 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스톱하고 레코드를 꺼 주시면 이렇게 메시지가 뜨며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이제 노래가 다 끝났으면 셀렉터 버튼을 다시 눌러 주시고 아까 화면이 그대로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세이브 6번 아래 버튼을 눌러 주시고 아까는 1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지우시고 2, 2로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2, OK 그러면 두 가지의 노래가 이렇게 두 개의 노래가 선택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녹음을 한번 더 하고 저장을 할 때 똑같이 세이브해서 그냥 2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한다 그러면 전에 노래가 저장되어 있던 노래는 지워지면서 새로운 노래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장을 할 때 이 이름을 확인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래에 저장되어 있는 노래를 이제 플레이 하는 방법 플레이 하는 방법은 셀렉터 버튼을 눌러 주게 됩니다 셀렉터 버튼을 눌러 주게 되면 이렇게 탭키로 전원을 끄게 되면 이제 프리셋으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탭키로 이렇게 USB로 이동을 한 후에 바로 노래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 플레이 버튼을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 바로 플레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셀렉터 버튼을 누르고 있는 눌러서 노래를 선택을 해 주시면 이렇게 이제 song 모드에서 노래를 두 가지의 노래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고 스코어 옆에 버튼이 있습니다 스코어 버튼을 눌러 주게 되면 해당하는 노래에 악보가 그려집니다 근데 이제 뭐 상당히 보기가 조금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라 보기가 좀 힘들겠죠 악보를 보는 기능 뭐 이런 거는 설명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그냥 지우고 싶다 그냥 지우고 싶다 그러면 노래를 선택을 하고 바로 딜레이트를 눌러 주시고 오케이 예스를 눌러 주면 해당하는 노래가 바로 삭제가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미디 녹음 방식이고요 오디오 녹음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연주할 데이터들을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우측에 보면 USB 오디오 플레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화면이 USB 오디오 플레이어라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눌러 주게 되면 화면이 오디오 플레이어라는 화면으로 바뀌고요 이거는 상당히 쉽게 되어 있죠 그래서 레코드 버튼 바로 아래 있는 버튼을 눌러 주게 되면 레코드 대기 모드가 되고 플레이를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연주가 시작 이제 레코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한번 해 볼까요 자 이렇게 녹음 이제 이거는 오디오 녹음은 바로 USB 노래가 끝나면 바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H죠 H 파일을 눌러 주게 되면 오디오 001 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전단계 화면으로 이동해서 다른 노래를 녹음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녹음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녹음이 이렇게 끝나고 스톱 버튼을 눌러 주시고 이렇게 오디오 플레이를 눌러 주시면 자 파일로 가시면 이렇게 두 개의 노래가 저장이 되어 있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번호가 매기면서 번호가 자동적으로 매겨지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저장이 USB로 바로 됩니다 이렇게 노래가 되어 있는 것을 지우고 싶다 이렇게 할 때에는 해당하는 노래를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여기 메뉴 키가 있습니다 메뉴 키가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가지 탭이 나오는데 여기서 딜레이트 5번 오케이 예스 이렇게 눌러주면 노래가 바로 지워지죠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노래를 바로 플레이를 하고 싶다 이럴 때에는 파일에서 노래를 이렇게 바로 선택을 하고 메뉴 원에서 오디오 플레이를 바로 눌러 주시게 되면 노래가 플레이가 바로 됩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하시면 누구나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carries 나 shameless работает Okay all the plans allow you to let's get all the plans in